스프가 들어가서 1등을 하는거지 걔 그러면 상대가 데미지가 않나니까 다 죽어나가는거지 그런거 아닐까 0.5%가 리본되어가 있으니까 비어 아마 그런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양이 맞지 않나요? 이제 죽을때까지 다 먹어야지 그냥 죽을때까지 다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조금 더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게요 그럼.. 2. 3. 2. 1. 2. 3. 왜 용족하고 맞은거죠 용족한테 희한하네 아 알았다 깨달았어 왜 졌는지 이게 2일 멀록이구나 근데 이번 턴에 한 마리 고르니까 이기겠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예스 예스 제이도 제이도 아닌가 아 그래서 다리링가 멀록 6마리인데 아 더럽게 세네 왜 이렇게 세네 아이고 아이고 야 버프버프 멀록이네 어우 너무 세네 아 아 괜찮아요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아 와 육멀록이 이기려나 얘도 멀록이었나 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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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 아 왜 졌어 왜 졌어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 짓고 다 지는구나 아 엄마 곰이 왜 있는거야 잡았다 이거 5렙 찍었어? 아 4렙인데 아 일발견 엄마 곰이 미쳤네 저기 못하네 마이애브 폐왕이야 마이애브에 오린간다 마이애브 코인 타자 저기 폐왕이다 다 죽이고 나리네 아 여긴 어떡하냐 아 나도 뭔가 해야 될텐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사기치는 캐릭터들이 진짜 세긴 세다 아 임확실이거든 어우 나 너무 약한데 어떻게 이기지 너무 약한데 아 귀여움이 독성 발라났네 3렙이네 4렙으로 안채우고 아 마이애브 왜 졌어 누구한테 졌어 아 두개 팔아야되네 아 아 씨 하나만 팔면 되는줄 알았네 응 됐어 개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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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서버한테 올이네 아 리본데어를 짓고 싶은데 아니 불안을 짓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보자 불안이 더 땡겨가지고 4대기 그러기 왜이렇게 그건 왜 이렇게 pathway 그거 왜 안되는거에요 다 접혀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맞는 판단인가? 잘 모르겠다. 얘를 두 발 건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. 조금 애매하지. 이것 때문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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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싸움의 흐름인데. 아 이게 없네. 으흠. 절단기가 어찌 됐든 간에 잘 한 것 같네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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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뭐가 안 나온다잉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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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. 으흠. 으흠. 짜. 으흠. 불안을 날로 인도한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! 아하... 어허허허허... 황마곱이다 으으 아! 아! 졌어 이러면은 아 아닌가지 할만한가요? 아 아닌데 징그러니까 에미아다 에미아다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고 아 참 좋았다 다 좋았다 다 터진다 아... 리서치즈 아... 아... 이게 안 죽으면은 이기는 게임이야 키드라가고 많이 잘 죽을지 너무 못 걸렸다 체력 4밖에 안되는데 긁었으면 이겼는데 아... 아... 불안이 나오야되는데 유튜브가 너무 떨어뜨더라고요 이렇게... 살까 말까 고민이 돼 그냥 없이 갈까 싶어도 흐헤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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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베베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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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대기 가운데로 정타로 이건 진거 아닌가 아 야 이거 너무 못걸릴것 같아 진짜 한번만 긁었으면 됐던데 아 많이 하실 때 아 이거 한번만 긁지 다 왔는데 아 나 뒤졌다 이거 어떡하냐 아 그건데 엄마 고민인데 아 휴갑취 아니면 수습생인데 아 수습생이 더 낫지 않으려나 살아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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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안 나오나 진짜 나 아 아 1. 2. 2. 3. 4. 4. 4. 5. 5. 5. 6. 대접해 죽음 맞이하자 쌍창고 가야되겠다 저거 확등 살 수 있을까 목숨이 남아있으려나 상대는 4턴 엄마검 아 6턴 5턴 엄마검인데 살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피가 얼마 남았을까 20? 어 별로 안맞았네 기운이 일어난 것을 원하는 중 일어난 벨념 다운 바다운 공격 하하 아 개검인데 시간 많이 남았는데 리로레스 안되면 어떡하냐 개꿀인데 이거 지금 내가 이겼나 혹시? 아 내가 이겼데? 저걸 어떻게 이겼지? 아 얘가 독성이 안발려져 있네 독성을 나중에 발라주고 저기 첨벌을 씌워주거든요 돈을 굴려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돈을 굴린 다음에 남은 돈으로 얘네들한테 버프를 주는거죠 재접해 안 죽을 것 같아 고런 시나리오로 가자 갑자기 죽어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쉬움 많이 남는거죠 고런 느낌 형마곰 이겼는데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아 졌네 직인졌네 와 불안은 완전 되게 미쳤다 아 쌍불안은 안될거 같아 아 쌍불안은 안될거 같아 잔뜩 남은 돈으로,버프를 주는거지 나는 범포 카드가 안 나와 아 내 정신 내 정신 없다 아 이거 내가 선선이었는데 일단 살았다는 게 중요 간지나게 황금 가자 일단 아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니 버프카드 점유 제발 제발 두전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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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돈 개 많은데 쓸 수가 없네 이거 미치겠네 어떡하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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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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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겨버리긴 우승